안무가 겸 댄서 효진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약간 놀랐어요. 둘째 딸이 너무 좋아해서 맨날 춤추는 거 봤었거든요. 자, 여기 제가 알콜 지옥에 왜 왔을까요? 감이 오시나요? 아침 운동? 아침 운동! 맞아요. 약간 아침 운동 맞고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나는 댄스 수업을 해드리려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어요. 박수 안 주실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몸치라서 춤추는 거를 제일 자신 없어 하는데 오늘은 춤이구나 하고 긴장했어요. 춤추는 게 좀 물망하잖아요. 아침부터, 뱃바람부터 일어나자마자 와서 춤추고 있는데 스트릿 알코올 파이터 렛츠고 해도 돼요? 한 명씩? 네.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네. 최대한 외우세요. 지금 뇌 깨우세요. 5,6,7,8 점! 오른쪽 세! 벌리고 해! 좋아! 두! 앤! 틱틱틱! 빰! 몸이 안 불리네. 음악이 좀 늘리네. 흔들어지는데 이게. 기대하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러면? 네. 네. 여러분 댄스 운동이 여러분들의 자고 있는 뇌를 깨우고 그 깨어난 뇌로 여러분들의 전신 운동까지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아주 알찬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. 좀 건강하시죠? 네. 네. 일어나세요! 일어나세요! 뇌 깨우세요! 뇌 깨우세요! 자,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뭘 하는지 대충 한번 추라해 드려야겠죠? 네. 네. 음악 주세요! 와! 오! 오! 와! 와! 올라왔어요. 아! 아구야! 여러분들 오늘 하셔야 됩니다! 슈퍼주트에 실수! 슈퍼주트에 실수! 아! 아, 알겠어! 슈퍼시트! 슈퍼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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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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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저히 지저히 응 system 확실히 자신은 없었어요 형 파이팅 해보자고요 여러분 파이팅 해보자고요 여러분 류제스도 아니고 저 태어나서 춤을 처음 춰봐가지고 아 이건 진짜 아니지 그랬죠 아 그래도 요가보단 낫다 다행이다 그거에 비하면 괜찮더라고요 난이도 상중하중의 하정도 자 여기서 스텝 먼저 가볼게요 저는 오른발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보이는 방향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왼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했나요? 제가 이렇게 춤추던가요? 무대를 제가 휘저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셨나요? 깨워 잠 깨워 관절 깨워 아시겠죠? 네 자 여기서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보자 앞으로 뒤로 여기서 왼쪽으로 숄렁기 뛰듯이 두 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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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오 다리까지 지네 완전 귀교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왼발 1 2 2 3 4 5 6 7 8 다리 벌리고 1 다리 들어 벌려 1 2 1 1 2 3 3 2 3 3 2 4 2 3 4 5 5 7 8 한 번 더 3번 했죠? 4번째 때는 다리 벌리고 4 4 4 4 5 5 5 5 5 5 간지나게 한 번 잡아보세요 간지나게 진짜 잡지 마시고요 간지나게 댄싱처럼 이게 멋있게 왼발 오른발 예스 포기하지마 5 6 7 한 번 더 점프 예스 관절이 풀려 예스 이 비켜 나의 과거야 이 비켜 나의 과거야 아이 볼 비켜 최대한 외우세요 지금 뇌 깨우세요 5 6 7 8 1 2 3 4 뛰고 앤 뛰고 앤 밀고 빰 뒤로 3 4 5 6 7 8 앤아 뒤로 술넘기 뛰고 세 번 빰 1 2 3 그렇죠 밀어 1 2 3 헉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미있었어요 되게 잘 가르쳐주시고 아침에 이제 춥잖아요 근데 이제 칼로리 소모를 또 하고 열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생각보다 춤이라는 거에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1 앤 2 앤 틱 7 8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00번도 보여드릴 수 있죠 이렇게 오셨잖아요 틱 틱 그대로 오른발이 스텝 가면서 당겨오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노 얘가 오고 후아 노 노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갔어요 무게중심을 일로 빼보세요 굿 굿 굿 그거예요 근데 골반 좀 더 밀어볼게요 6,7,8 밀어 그러면 앞줄이 뒤돌아볼게요 야 무섭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도 진짜 가족끼리 얼굴 보고 하니까 웃음을 찾으셨네요 아까 정말 힘들어 보이셨는데 막 웃음이 넘치는 태권돌 정답 태권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 좀 귀하잖아요 그래도 기용이 형이 좀 원탑 왠지 모르게 내하고 같은 쥐 박살 날까 아이 고쳤다 포모 뭐라 하시불대 포모 뭐라 하시불대 준비하시고요 5,6,7,8 좋아 좋아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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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가지 말고 바라바라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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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몸도 풀리고 잘 외워도 지고 해서 중간부터는 되게 재밌었어요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부담가치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1분 동안 개인 연습할 시간 들을 테니까 그 위로 한 분씩 볼게요 오 예 연습하는 연습을 다 할 줄 알아 아니 아니 여섯 간혹 구원해야 돼 땅 모으고 빼고 빼고 줄넣기 땅땅 땅땅 밀고 춤 진짜 못 추는데 외우는 거는 동작 외우는 건 좀 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좀 쉬웠습니다 동작 외우는 거라서 다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 기회되면 답이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나도 이 재능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네? 평상에 새로운 재능을 재능 발견? 괜히 술 먹고 춤춘 게 괜히 아이였네 gravit 지금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레츠고 해도 돼요 한 명씩?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랑 똑같이 추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. 적극성,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라 하시는지 전 그것만 봐요. 아시겠죠? 질문 잡기! 센서로 나와주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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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나, 화이팅! 오늘 멋있다! 준비! 5, 6, 7, 8! 슈퍼 샤이! 셋! 잘한다! 잘한다! 이렇게 잘해요! 화이팅! 아, 이거 안 돼. 아, 그렇구나. 멋있다! 두 번째로 해보겠다! 두 번째로 해보겠다! 렛츠고! 뮤직 렛츠고! 규홍! 민규홍! 잘생겼다! 준비하시고! 규홍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. 그냥 끼가 되게 많아 보이고. 파이팅! 파이팅! 에잇! 에잇! 파이팅!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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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끝까지! 파이팅! 자! 잘자! 멋있다! 세 번째로 한번 해보겠다! 지석이 파이팅! 마미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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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!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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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8! 5, 7, 7... 2, 5, 9, 9! 5, 9, 9, 9, 9! 5, 9, 10! 끝까지 잘하셨습니다! 넥스트! 좋다, 좋다! 넥스트 나오세요. 렛츠고. 문화영. 우유기깔 문화영. 잘했어. 잘한다. 잘했다. 아량씨 잘 추던데요? 그분이랑. 교용이형. 안 틀리고 아량이가 제일 잘 춘 것 같고. 그 다음엔 저요. 자 여러분. 다들 정말 너무 잘해주셨는데요. 땀 좀 나세요? 네. 뇌가 좀 깨어나시나요? 그러면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. 스트릿 알코올 파이터. 1등은요. 무나량씨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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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춤brance guests. 이젠. 이입. 이젠. 저희는 이 실 turn에서 성공성이에요. 5월 8일에. 5월 9일에.